금강경 다섯번째 시간입니다. 4. 묘행무죽은 또 수브리아 보살은 마땅히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해야 한다. 말하자면 색깔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고 소리와 냄새와 맛과 촉감과 인식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5. 수브리아 보살은 마땅히 이렇게 보시하여 분별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무슨 까닭인가? 만약 보살이 분별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6. 수브리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7. 수브리아 남쪽과 서쪽과 북쪽과 그 감방과 아래와 위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7. 수브리아 보살이 분별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다. 수브리아 보살은 다만 배운대로 머물러야 한다. 묘행, 무조분인데요. 머물며 없다. 머물며 없는 묘한 행이다. 이런 말인데 또 뭐 다르게 해석해도 되죠. 묘한 행은 머물며 없다. 이렇게 앞에 걸 주어로 하고 뒤에 걸 동사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하여튼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육조 스님이 나무꾼일 때 금강경 읽는 독송 소리를 듣다가 이걸 깨달았다고 그러시죠. 그때 물론 이제 어떤 말이 우리가 이제 이 설법을 듣다가 이거를 깨달을 때도 그 말하고 우리가 깨닫는 이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냐?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참 그게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때는 쉽게 말하면 바람이 분다. 이런 말에서도 문득 깨닫고 비가 내린다. 문득 깨달을 수 있고 뭐 어제 내가 무슨 일을 했다. 이런 말을 듣고도 문득 깨달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느 스님은 탁바라로 마을에 갔다가 마을에 사는 두 친구가 스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두 친구가 싸우는 소리 듣다가 깨달았잖아요. 자네가 이러면 내가 면목이 없지 하는 이 말 듣고 깨달았잖아요. 세관에서 많이 씁니다. 면목 없다는 말을. 낯이 안 선다. 이렇게도 쓰고. 그 말 듣고 깨달았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 설법을 듣고 우리가 여기 이렇게 통할 때는 그 어떤 말이냐 또는 그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없더라고. 왜냐하면 그 말의 뜻을 우리가 알아서 깨닫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가 지저귀는 소리 듣고도 충분히 백번, 천번, 만번이라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얘기는 별로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하기 싫은데 자기 스스로가 깨달을 준비만 돼 있다면 그냥 어떤 소리든 어떤 모습이든 보고 듣고 그냥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는 가르침이 없고 가르침이 적어서가 아니고 깨달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직. 깨달은 준비가 어떤 거냐. 준비라고 하는 이게 어떤 방법이 있고 길이 있다. 그럼 우리가 그 상태를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이제 그런 점은 있어요. 어떤 점은 있냐. 그냥 보면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상황이 있거든. 그냥 오로지 깨닫고자 하는 이 마음 하나뿐이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면 도가 봅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봅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면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목이 메어 있는 거야. 그냥. 뭔가 여기에서 이렇게 통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만 뚫으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 분들도 그런 말을 했죠. 관문이라고. 마지막 관문. 조사에 이르는 마지막 관문이다. 이 관문이라고 하는 건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 문은 통과를 해야지. 어떤 국경선에 이 문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지킬 거잖아요. 아무리 이 문에 가까이 있어도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쪽 세계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문 밖에서 저쪽 세계는 이렇게 생겼구나 저렇게 생겼구나 하고 염탐해봐야 이쪽 세계의 사람이지 이 세계의 사람은 아니에요. 저희가 문을 통과를 해야 돼. 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이 사람이 되는 거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굳이 나눠서 얘기해보면 분별의 세계가 있고 분별을 벗어난 세계가 있는데 이 분별의 세계에서 분별에 벗어난 세계를 이렇게 염탐을 해가지고 분별에서 벗어나는 건 이런 거고 돈은 이런 거고 깨달음은 이런 거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99.99%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보면 정말로 자기가 이 법의 세계에 발을 디뎌서 이 법의 사람으로서 이걸 얘기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 문 밖에서 또는 창문 너머에서 그 집안을 이렇게 싹 보고 저 집에 뭐가 있는지 냉장고는 삼성 건지 LG 건지 이렇게 보고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다니까 이 집에는 냉장고가 이렇고 방의 구조는 이렇고 사람이 자는 방, 거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많아. 그런데 정작 그 집안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 열 필요는 없고요. 항상 열려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들어가기만 하면 돼. 발을 한 발만 그냥 딱 내디디면 되거든. 제가 참 제 스승님 설법 들으면서 어쨌든 이걸 체험하기 전이죠. 직전이라고 해도 좋은데 체험하기 전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한 발만 내디디면 될 것 같은 거예요. 한 발만. 두 발, 세 발도 아니야. 한 발만 딱 내디디면 될 것 같은데 이 한 발이 안 내디디디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수도 없이 내디뒀는데 실제로는 안 내디뒀어가지고 디뎌어가지고 꿈속에서 무서운 상황에서 도망가려고 그러면 발이 띄어지지 않듯이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한 발이 안 내디뒀어가지고 거기에서 막 전전근근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한 발만 내디디자. 실제로 내디디자. 생각으로 말고. 실제로 내디디는 게 어떤 건지는 몰라요. 근데 내디디고 싶은 거야. 한 발만 내디디면 이제 다 이 문을 통과할 것 같고 여기에 통할 것 같은 거예요. 참 그게 우리 마음이나 생각처럼 그렇게 안 내디디시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희한해. 뭐가 아쉬워서 붙들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뭘 붙든다는 생각도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꿈에서 이 무서운 꿈을 꿨어. 그 상황을 벗어나야 되겠어. 그 상황 벗어나야 될 그 상황이 뭐가 아쉽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거기서 그냥 훌쩍 벗어나는 게 최선이고 좋은 일인데 근데 그거를 못하고 있어요. 희한하게. 저는 그런 꿈 꿀 때 기억나는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 그냥 얼마나 이 발을 한 번 뛰려고 애를 쓰고 문부림을 치는지 잠자고 있으면서도 딱 그 느낌이었어요. 그 느낌 제가. 그냥 한 발만 내디디면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다 끝날 것 같아요. 이게 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의문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답답함도 없고 딱 끝날 것 같아요. 문 앞에 딱 와 있어요. 지금.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문 앞에 딱 와 있어. 근데 이거를 참 무슨 미련일까요. 이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일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그런다 치지만 좋지도 않은 일을 뭐하러 이렇게 꽉 붙들고 있을까요. 중생의 세계가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이렇게 딱 붙들고 안 뛰고 있을까 한 발을. 근데 그것도 자기 어떤 생각으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 자기 의지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내 디더질 때 내 디더지는 거지 절대 뭐 억지로 끌어서 내 디딜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억지로 하겠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내 딛고는 싶은 거지. 이게 어떤 방법이 아닌 겁니다. 뭘 그러고 특히나 배우고 익히고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배우고 익힌 것은 그때는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은산 철벽이나 금광관이나 이 한 발 내 딛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답답하고 깜깜할 때는 뭐 배우고 익힌 거 아무 쓸데가 없어요. 생각도 안 나고 그런 걸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런 것도 생각 안 나요. 내가 어떤 사람 그런 것도 없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죽을 때만 쓸 데 없는 게 아니에요. 배우고 익힌 거는.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 돈, 명예, 권력 죽을 때 그거 아무 쓸모가 없죠. 그때만 쓸모 없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딱 이 은산 철벽이라고 하는 여기에 딱 갇혀 있을 때는 아무 쓸모도 없어요. 어떤 것도 필요치를 않아. 천금을 가져온다고 해도 발이 띄어지냐 안 띄어진다니까. 물론 그런 생각도 없지만 그냥 오로지 한 발 내 딛어 보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야. 어찌 할 수 없어가지고. 내딛고 싶은 심정만 있고 그런 뜻만 있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 용을 안 써봤겠습니까? 우리가 꿈속에서 용 안 씁니까? 용 씁니다. 용 쓰는데 안 띄어지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공부는 자포자기라니까. 그냥 딱 자포자기야. 내 힘으로는 그냥 해볼 만큼 해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 포기가 빨리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 포기를 자기가 할 만큼 하는 거를 뭐 3년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어쩔 수는 없는데 그것보다는 몇 번 해보고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하고 딱 포기하는 게 제일 빠르잖아. 뭐하러 똑같은 거를 자기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 다른 거지 별술을 쓴다고 해도 발 안 띄어져. 무슨 포크레인 끌고 와서 묶어가지고 잡아다닌다고 해서 떼어지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런 수를 막 쓴다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봐. 다 해보는 세월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저는 이렇게 바라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미리 가르쳐드리잖아요. 미리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이런 경험을 자기 공부에 이렇게 자양분을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어차피 안 돼. 포기할 것 같으면 일찌감치 포기해버리라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깨달음이 아니구나 하고 그냥 일찌감치 포기해버려. 물론 이 포기도 의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포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포기가 아니야.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 포기도 어쩔 수 없어요. 그 포기도 그냥 저절로 포기가 되어줘야 되는 거지. 내가 포기하는 건 포기가 아니야. 참 이 얘기 해놓고 보니까 쓸모없는 얘기를 했네요. 이래도 어쩔 수 없고 저래도 어쩔 수 없는데 빨리하라 늦게하라 할 수가 없네. 그냥 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냥 하는 대로 하세요. 방법이 없네요. 방법이. 그런데 그 차이는 있어요. 느림과 빠름의 차이는 있습니다. 사람이 공부하는 거 보면 그래요. 그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그건 몰라요 저도. 그런 이유를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이유를 생각한다고 해서 또 그 이유를 가지고 적용을 해서 어찌 해보는 것은 더 느려질 뿐이니까.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느리고 빠르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거 하나 깨닫는 건데 빨리 깨달아도 이거 하나 깨닫고 늦게 깨달아도 이거 하나 깨달아요. 결국 이거 하나 깨닫는데 가능하면 빨리 포기가 되어져가지고 그냥 이걸 체험하고 이걸 체험을 해야 그때부터 공부거든. 체험하지 않으면 평생을 불교를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수행을 한다 해도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수행이 아니야. 절대 수행이 될 수가 없어요. 수행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 수행하는 거예요. 반야신경 첫 구절이 어떻게 됩니까? 관자재보살 행심 그렇게 나오죠. 하여튼 깊이 깊이 뭔가를 이렇게 반야 바람이를 이렇게 깊이 수행한다. 그런가요? 수행이라는 말은 안 쓰는데 그 느낌이 첫 구절 그 느낌이 관자재 보살이 반야 바람이를 이렇게 깊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수행한다.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 조견, 오온, 계공, 도일제, 고액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수행이라고 하는 건 이거 하나 분명히 하는 거라니까.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잘 이렇게 지키는 게 수행이지 어떤 게 수행입니까? 이 진실을 이렇게 잃지 않고 잘 지키는 게 수행이야. 돈은 이거밖에 없고 진실은 이거밖에 없고 깨달음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하나 지키는 게 수행이라니까. 이거 아닌 건 다 그냥 분별망상이야. 다 풀밭이야 풀밭. 그냥 온통 풀밭이야. 풀밭을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라니까.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에요. 벌써 이걸 깨달아서 이거를 잘 지키는 거야. 물론 지킨다고 지켜지는 물건은 아니에요. 이거 뭐 금덩어리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지킵니까? 금고에 넣어서 잠궈놓을 수도 없고. 근데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는 건 다 그냥 분별망상이니까. 그러니까 물론 저도 지킬 법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해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걸 체험한 도반들한테 보통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잘 지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압니다. 저도 체험하고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이걸 지킬 수 있는 어떤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이건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지키지 않는 게 지키는 거거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게 잘 지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금강경에 쓴 수지라고 그럽니다. 수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이걸 체험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끊어짐 없이 끊임 없이 더 많은 시간을 분별망상 속에 있을 거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별망상을 하고 있을 거니까. 그렇다고 이걸 뭐 자기가 의식적으로 분별망상에 빠지지 않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분별이야. 사실은 그 순간 이미 분별에 빠져버린 거예요. 어찌 할 수는 없고 자기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자 하는 어떤 시도나 노력들을 계속 하실 겁니다.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건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것밖에 몰라요. 이런 말을 들어도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러다가 온갖 시도를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시도가 딱 끝나는 때가 있어. 그 시도가 자기도 모르게 확 무너져버리는 때가 있어. 그때가 이때거든 그때가 이때 그때가 이때 그 시도가 무너져버리면 그냥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실상이라고 하고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더니 이거는 그냥 저절로 그냥 저절로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 그러면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이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내가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공감을 해봤다. 깨달음이 뭔지 알겠다.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통해 보면 우리가 처음 통하던 두 번 세 번째 체험을 하던 체험하는 건 다 이걸 체험하는 겁니다. 다른 걸 체험하는 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게 별신통이다 하더라도 손에서 막 빛이 나오고 네이저가 나오는 뭐 이런 능력을 체험한다 하더라도 그건 다 소용이 없는 거고 체험은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 체험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 부리 이거 하나 체험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참이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처음에는 그 정도거든 이런 일이 있구나 그리고 99%는 또 우리 습이에요. 평생을 이 습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습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99%는 습이야. 체험해서 얻은 이 감은 이제 한 1%나 될까 말까 하고 99%는 습이라니까 이거 자기도 모르게 이 습이 막 침범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제 겨우 이 땅을 뚫고 나온 이 떡잎 하나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물도 주고 잘 지키다 보면 얘가 커질 거 아니야. 얘가 커지면 뭐가 생기냐. 힘이 생겨요. 이제 밖에서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뿌리가 뽑히질 않는다니까. 더 크면 나무같이 이렇게 우람하게 크면 더 외부의 어떤 어떤 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바람이 불면 자기 가지나 입을 살랑살랑 흔들어서 반응을 하고 바람 불 때 한 번 남아 보세요. 입 흔들리는 모습을 한 번 봐봐. 거기에 억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한 뜻이 보입니까? 거기에 바람을 거부를 합니까? 네가 이렇게 불면 내가 곤란하잖아. 이래요? 안 합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요. 너무 자연스럽게 살랑살랑 바람 따라서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죠. 아무 걱정이 없어.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아무 걱정이 없어요. 우리가 깨달아서 산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공부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그 싹 하나 나오는 거예요. 떡잎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 떡잎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갸우 이 뿌리 하나가 이 땅에 가느다랗게 이 뿌리를 내렸을 뿐일 거잖아요. 조금만 바람만 세게 부르면 뿌리가 뽑혀버리는 겁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잘 지키라고 하는 거고 공부를 제가 꾸준히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나 그렇게 커서 여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소홀하면 자라긴 자라는데 웃자라가지고 열매가 안 맺히는 경우가 많거든. 웃자라면 안 맺힙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또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법에 머물지 않고 이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불의법이다 불의법이다 할 때 어떤 실상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법 예를 들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살은 마땅히 법에 머물지 않고 모습에 머물지 않고 소리에 머물지 않고 색깔에 머물지 않고 이 말입니다. 그럼 법에 머물지 않다. 이 무주라고 하는 건 무슨 무주입니까? 자기의 기준과 틀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우리 분별로부터 벗어나는 거고 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걸 무주상 보시라고 그러죠. 불교에서 그걸 무주상 보시라고 그럽니다. 육조해릉스님이 금강경이 있고 금강경 독성소류에서 깨달았을 때 마침 그때 구절이 뭐냐면 응모수주 이생기심이었다고 그래요. 응모수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이게 무주상 보십니다. 머무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이게 무주상 보시이에요. 모습에 머물지 말고 소리에 머물지 말고 자기 생각에 머물지 말고 그러면 이 보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간에서는 보시는 이렇게 주고 받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시한다. 그러면 뭔가 이 물건이라든지 뭔가를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상대방한테 주는 걸 보시라고 그럽니다. 세간에서는 그건 세간의 보시이에요. 세간의 일입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보시는 무주상 보시이에요. 그럼 무주상 보시은 뭐냐? 그냥 이 세계예요. 이 세계입니다. 무주상 보시는 이 세계라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다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딱 써놨어요. 공덕이나 복덕이라는 말도 세간의 공덕, 세간의 복덕과 출세간의 공덕, 복덕을 다 나눠서 얘기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공덕, 복덕이라는 말을 쓰기만 하면 이 중생들은 다 세간의 공덕, 복덕으로 다 이해하고 알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출세간의 공덕과 복덕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사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세간사가 아니고 불사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불사는 뭐냐? 머뭄이 없다는 거예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보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보시한다. 그럼 우리 분별하는 중생들은 뭔가 상대방한테 필요한 뭔가를 이렇게 보시하고 부처님한테 물건을, 밥을, 공양을 올리고 이런 걸 다 보시라고 그러거든. 그건 세간의 복입니다. 물론 깎아 놓은 동상이든 나무로 깎아 놓은 부처님이든 거기다 밥을 올리는데 모습에 머물지 않고 색깔에 머물지 않고 자기 생각에 머물지 않고 하면 출세간의 복이에요. 그것도. 거기에 머물이 없다 그러면 그러면 출세간의 복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법보시라고 그래요. 이 법보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에요. 세상 사실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세계는 둘이 아니거든. 어떤 것도 머뭄없이 머뭄없이 비가 내리고 머뭄없이 구름이 생기고 사라지고 머뭄없이 물이 흐르고 머뭄없이 새가 지저귀고 온갖 것들이 다 머뭄없이 다 하고 있거든. 머뭄없이 해가 뜨고 지고 머뭄없이 계절이 바뀌고 그럼 머뭄는 건 뭐냐? 당연히 취사선택이죠. 옳다 그르다. 시비. 그것만 하지 않으면은 그냥 다 법보시라니까. 그렇게 취사선택만 하지 않으면은 옳다 그르다를 헤아려서 나누지만 않으면 법보시가 아닌 게 없어요. 무주상보시가 아닌 게 없다고. 그러니까 무주상보시를 따로 만들어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남을 도와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대가 없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법보시라는 말은 그렇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어떤 이 틀 없이 기준 없이 하면 돼. 그러니까 대가 없이라고 하는 그 기준도 없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가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너 이거 주는데 어떤 대가를 바라지는 않아. 이런 말이 필요가 없다니까. 준다는 생각이 없고 받는다는 생각이 없는데 뭘 주는데 대가를 바라고 바라지 않고 이런 게 있어. 대가를 바란다 바라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보시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는 일은 있는데 대가를 바라지 않을 게 이 말이잖아요. 주는 일이 없는데. 주고자 하는 생각이 없고 주고자 하는 뜻이 없어요. 비가 하늘에서 내릴 때는 이 땅에 무슨 생명들한테 무슨 담비를 주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인연 따라서 땅과 하늘이 한 몸으로 흐르다 보니까 그냥 구름이 모여가시고 비가 되는 거고. 그거를 무주상 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가르치죠. 수보리와 보살은 마땅히 법에 버물지 않고 보시를 해야 된다. 말하자면 법에 버물지 않고 보시를 행한다. 이걸 설명한 건데 색깔에 버물지 않고 보시하고 냄새와 이 색깔이라고 하는 건 색이죠. 색. 색은 사람으로 치면 육신을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색깔에 버물지 않고 보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 얘기하고 똑같냐면 앞에 그 얘기를 했죠. 보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이다. 이 얘기 했잖아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게 보살이다. 이 말이나 색깔에 머물지 않고 소리, 냄새, 맛, 촉감과 인식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금강경에 나오는 수보리의 첫 질문과 세존의 첫 답이 금강경의 핵심이고 나머지는 이걸 다 설명해 놓는 거다. 부연 설명해 놓는 거다. 다 부연 설명이에요.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이렇게 보시하여 분별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이거 딱 나왔잖아요. 분별에 머물지 않아야 된다. 분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뭘 보고 뭘 듣고 뭘 생각하든 분별에서 벗어나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죠.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걸 실감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듣고 경험한다.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요. 분별에서 벗어나서 본다. 분별에서 벗어나서 듣는다. 분별에서 벗어나서 뭘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 물론 어렴풋하게 자기가 생각으로 이런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그것도 생각이고 오로지 그냥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해가지고 이렇게 분명해 보면 그냥 아무 그게 없는데 보고 듣고 느끼고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다 하고 산다니까 생각을 쓸 일이 있으면 생각을 쓰고 굳이 쓸 일이 없는데 계속 생각을 끌어오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생각이 없는 건 아니야. 필요할 땐 쓰죠 당연히. 필요한데 왜 안 씁니까? 생각을 좀 쓰면 그게 무슨 병이 됩니까? 어떤 우리 느낌이나 감정을 쓰면 무슨 병이 돼요? 안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은 제가 뭐 생각이 쓸 일이 있으면 쓴다 이러는데 안 쓸 수가 없다니까. 아무리 공부를 하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두 반들 만나서 하하거리고 호호거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온갖 것을 다 하는데 그냥 아무 마음이 없다니까 마음 없이 다 한다니까 마음 없이 그게 옳으니 그르니 좋으니 싫으니 하는 그런 마음 없이 한다니까 내 기준이 없는데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없어요. 이게 최선이다 이런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말이 또 제가 잘못해가지고 공부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 깨달은 사람은 내일이 없어요. 그냥 오늘만 사는 것 같아. 내일이 없어. 그냥 오늘만 사는 것 같아. 그냥 오늘도 좀 길어. 그냥 지금 이 순간만 사는 것 같아. 그런데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있겠습니까? 그건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을 때 이렇게 저렇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럴 때 나오는 거지 그게 없다 그러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게 사실은 이제 앞뒤가 뚝 부러진 건데 앞에 없고 뒤가 없어 그걸 있는 그대로라고 그래요. 그런 말은 서양 사람들이 잘 쓰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이런 얘기는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원어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번역하시는 분들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도 제가 모르겠지만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분필되는 게 없는데 꼭 있는 그대로라는 말을 많이 써서 번역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꼭 첨가해 줘야 돼. 있는 그대로란 있는 그대로가 없는 걸 있는 그대로라고 한다. 이 말을 첨가해 주셔야 돼. 왜냐? 그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았습니까? 그동안.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이렇게 보시하여 분별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무슨 까닭인가? 이 까닭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고 열반이고 보살인데 그게 부처인데 무슨 이유를 얘기할까요? 분별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해탈도 아니고 열반도 아니고 보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데 보살은 뭐 마땅히 당연히 분별에서 벗어나는 걸 보살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걸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없어요. 뭐 그런 까닭이 없어. 근데 또 이렇게 무슨 까닭인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반복하고 싶은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거. 다른 말로 하면 속위에 경익는 거죠. 이 말을 해서 알아들었으면 이 말을 안 하겠지. 무슨 까닭인가 이 말을 안 해. 이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자로 된 이 경전은 이 가르침이 말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 그래서 경전이 있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똑같은 이 말을 한 번 썼으면 되는데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이러니까 좀 지겹죠. 그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 마디 듣고 문득 그냥 깨달아 버리면 돼. 그런 반복이 없잖아. 못 깨달으니까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토시만 좀 바꾸고 말만 좀 바꿔가지고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수보리와 보살은 마땅히 이렇게 보셔야에 분별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을 들으면 그냥 문득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분별이 그냥 싹 사라져버려야지. 그게 분별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는 말의 진실이지. 이 말의 진실은 그겁니다. 분별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의 진실은 뭐냐. 이 말을 듣자마자 자기 스스로 있든 없든 알든 모르든 가지고 있었던 그 분별이 그냥 싹 녹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분별에 머물지 않는 거니까. 분별에 머물지 않는 다른 건 없어요. 내 스스로 이 말을 듣고 그냥 분별이 싹 사라져버리는 게 분별에 머물지 않는 거야. 그래서 분별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이 말의 진실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석가모님 부처님이 이렇게 설법을 하면 마지막에 많은 경전이 그렇게 써놨잖아요. 이 석가모님 부처님이 이런 가르침을 듣고 거기에 모인 500대중이 다 깨달았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들었으면 모든 분별이 싹 사라져가지고 그 500대중이든 5천 대중이든 50만 대중이든 그 모든 중생들이 싹 사라져야 되는 거지. 대중은 중생이거든. 깨닫기 전에는 다 중생이니까. 그게 내 마음속에 있는 분별 망상이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분별 망상이든 남은 신경 쓸 것도 없어 사실은. 그 경전에서 그 구절을 읽을 때도. 그 가르침을 딱 듣는 순간 자기 안에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이 싹 사라져버리면 그게 500대중이 다 깨닫는 거지. 사실은 경전은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남 얘기하듯이 읽어버리면 자기 공부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분별해서 벗어나는 게 보살이구나 이렇게. 보살은 이런 뜻이구나. 부처는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읽으면 그건 세관에서 국어 공부하는 거지. 경전을 읽는 게 아닙니다. 경전을 국어 공부하듯이 읽으면 안 되잖아. 그러려면 국어책 가지고 공부하지. 뭐하러? 경전을 가지고 공부해요. 무슨 까닭인가. 만약 보살이 분별에 머물지 않고 보살하면 그 복덕을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 복덕을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냥 이 우주 삼라만상은 끝이 없고 가장자리가 없다. 이렇게 해도 된다니까. 알아듣기만 하신다면. 우리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둘이 아님이 분명하기만 하다면. 복덕이라는 말을 절대 뜻으로 풀이하지 마시라고 그러기 때문에. 뜻으로 풀이하는 순간 망해요. 그냥 분별로 가버리는 거야. 보살이 분별에 머물지 않고 보살한다고 하는 걸 제가 이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이 보살들이 온갖 천차만별한 모습으로 소리로 색깔로 이렇게 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지.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삼세의 온갖 부처님들이 이 모습, 저 모습, 이 소리, 저 소리로 이렇게 다 드러나서 가만히 있지도 않아. 이 양반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다니까. 유지하고 있으면 머무는 거지. 그런데 금세금세 또 모습을 바꿔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이 부처들이 이 부처, 저 부처, 이쪽 부처, 저쪽 부처들이 그러니까 삼세 제불이라고 그러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들이. 늘 그냥 모습을 바꿔서 이렇게 소리를 바꿔서 드러내고 있다. 이래야 되나요? 머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복덕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복덕이 그게 최고의 복덕이에요. 최고의 복덕. 세간의 어떤 복덕보다도 곧 나올 것 같은데 금강경에 나오죠. 삼천, 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장식한다 하더라도 금강경에서 말하는 이 복덕 하나 복덕 한 구절 여기에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 이런 말이 곧 나올 건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지금 제 이 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최고의 복덕이 이거기 때문에 최고의 보시가 이거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정해진 복덕이나 보시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그거는 그거는 실제로는 뭐 보시 복덕이라고 얘기할 수조차도 없는 거다. 다 이거는 우리 공부 얘기하는 겁니다. 공부 얘기. 세간의 삶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세간의 삶만 가지고 얘기하면 세간의 삶은 다 가치가 있고 기준이 있고 의미 있고 뜻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에 이렇게 뜻을 두고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나 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나 조금 그런 뜻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얘기 귀 기울여 주는 거지. 제가 어디 시장 가서 이런 얘기하면 귀 기울여 주겠습니까? 미쳤다고 그러지. 수보리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아 남쪽과 서쪽과 북쪽과 그 감방과 아래와 위에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시방이 다 나왔어요. 동쪽 나왔고 남쪽, 서쪽, 북쪽 나왔고 그 감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서 사이 서남 사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감방까지 합치면 팔방입니다. 이 사방이 동서남북 사방이 있고 그 또 대각선 하나씩 그려가지고 예를 들면 북동이다. 서남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팔방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위아래까지 하면 시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위아래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 감방과 아래와 위에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느냐. 그냥 시방이라고 하는 것은 삼남안상이죠. 이 우주를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참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 우주를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종류로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여기서는 이 방위 나왔잖아요. 이건 공간이잖아요. 공간. 위, 아래, 동서, 남북, 공간이잖아요. 이 우주를 얘기할 때는 이 공간 개념하고 또 하나가 시간 개념이에요.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우주를 얘기할 때는 이 두 개념 말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또 뭘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우주를 얘기할 때는 과거의 세계, 지금의 세계, 미래의 세계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공으로밖에 얘기를 못 합니다. 이 가르침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공으로밖에 얘기를 못 한다는 것은 이 우주를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이 분별로 우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불교에서는 저 중성의 병을 깨려면 어떻게 깨야 되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틀, 가지고 있는 틀을 깨야 돼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보면 3세, 과거, 현재, 미래 4방, 8방, 10방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분별을 깨려면 그걸 가지고 깨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또 금강경에 나오죠.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딱 나오죠.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는 뻔해요. 헤아릴 수가 없어. 가장자리가 없어. 끝이 없어. 무경계고, 무량이고, 무한이야. 무진이고. 공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끝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분별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계다, 우주다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거다 그러는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기준 틀을 가지고 이 우주를 자기 선글라스로 이 우주를 창조한 거예요. 두 개념을 빼버리면 우주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 뭘 우주라고 할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공간이 나왔어요. 시방세계다 할 때의 공간 그걸 헤아릴 수 있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물론 헤아려지지 않죠. 허공이 뭐 어떻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헤아려집니까? 우리가 말은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그러는데 그럴 때는 내 방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 방위, 팔방, 위아래 다 이렇게 얘기할 열 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고 쳐. 그렇다고 쳐도 동쪽 하늘, 서쪽 하늘 그걸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까? 셀 수가 있어요. 저울에 달 수가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동쪽이다, 서쪽이다 하고 이렇게 분별을 하긴 하지만 분별할 수 없는 거를 억지로 동쪽, 서쪽을 나눠서 우리가 동선, 안복, 위, 아래, 과거, 현재, 미래 이러고 있을 뿐이지 분별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수보리야 보살이 분별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가 없다. 수보리야 보살은 다만 배운대로 머물러야 한다. 배운대로 머물러야 한다. 질문이 그거였으니까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항복시켜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항복시키는 건 지금까지 다 얘기했어요. 항복시키는 건. 보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게 보살이다. 그러니까 뭘 항복시켜야 합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항복시켜야 되고 보살은 머뭄 없이 보사를 행해야 한다. 또 분별에서 벗어나라고 그랬잖아요. 분별을 항복시키는 게 보살이다. 이랬잖아요. 항복시키는 건 얘기를 했어. 그럼 머무는 건 뭐냐? 다만 배운대로 이 법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수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금강경은 당연히 이 진위는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 이 두 가지를 물었기 때문에 조복시키는 거하고 머무는 거, 지키는 걸 물어봤거든. 조복시켜야 될 건 우리 분별심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건 그냥 이 법이다. 분별에서 벗어난 그냥 이거다. 이걸 일관되게 얘기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금강경은.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앞으로 읽든 뒤로 읽든 이거밖에 얘기를 안 해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물음이 그건데, 물음이. 그런데 다만 어떻게 조복시키고 어떻게 유지하냐. 어떻게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 왜 없냐. 본래 몸음이 없으니까 본래. 어디에도 머물지 않아. 색깔에도, 소리에도, 냄새도, 맛에도, 우리 생각에도 머물지 않는 거거든. 자기가 억지를 부리는 거야, 억지를. 그러니까 보면은 중생심은 제가 볼 때는 완고한 고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아니, 고집도 부릴 때 갖다 부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험한 걸 붙드는 데는 고집을 부려요. 보면. 이 법을 이렇게 잘 지키고 유지하는 데 고집을 부려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분별에서 벗어난 이거를 좀 고집을 좀 그 힘으로 좀 부렸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이 쓸데없는 그림자 같고 이 꿈과 같은 일에는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가. 고집을 부려봐야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 고집 부리는 동안 자기만 힘들어. 자기가 자기를 뭐라고 해야. 묶는다고 해야 됩니까. 자승자박이라고 그러죠. 중생심을.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묶어. 묶어가지고 아프다고 그래. 나는 왜 이렇게 자유롭지가 못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생은 전도봉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보리아 보살은 다만 배문대로 머물러야 한다. 지금 다 가르쳤잖아요. 보살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보살이라고. 그거를 아상인상, 중생수자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분별에서 벗어난다는 말을 다 그 표현으로 했고. 묘행 무주본에서는 머뭄 없이 보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똑같은 거를. 이거를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고 열반이다. 이 말만 한다. 그러면 경전도, 이경전, 저경전. 예를 들어서 법화경, 화암경, 열반경. 이런 경전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필요가 없겠죠. 이 말만 있으면 되지. 이 말만. 분별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만.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다 이런 말은 아닌데 참 중생에 대한 정말 바다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 말을 이 사람한테 맞게 화암경식으로 표현하고 저 사람한테 맞게 열반경식으로 표현하고 또 이 사람한테 맞게 금강경식으로 표현하고 법화경식으로 표현하고 이랬다니까. 한 중생도 이 처진 이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중생심이라고 하는 게 특징들이 다 다르거든. 똑같은 병인데 드러나는 이 병증은 다 달라요. 신기하게도. 똑같은 병인데 누구는 머리 아프다고 누구는 손바닥 아프다고 한다니까. 드러나는 병증이 그러는데 어떻게 달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치료하려면 거기에 맞게 말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경전도 다양한 거예요. 이 이름, 저 이름에 경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잘 못 느끼는 병도 기계에 이렇게 진단해가지고 찾아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 병도 치료해야 돼.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옛날에도 그런 개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어떤 분별망상을 서양이나 이런 데서 애고라고 표현해요. 또 그 증상으로 표현되는, 그 증상으로 표현한 이 병도 치료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 개념만 가지고는 다 치료가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중생의 병이 8만 4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 경전도 8만 4천의 법문이 있다. 이러는데 그것도 당연히 그런 면에서 보면 은혜라면 은혜죠. 한 중생도 여기 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은혜라면 은혜죠. 자비심이다. 그러면 대단한 자비심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보려면 그래서 좀 공부를 해야죠. 금강경이 이거 하나 지금 한자 해석하는데 끙끙거리면 그게 보이겠습니까? 보일 리가 없죠. 수보리와 보살이 분별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다. 수보리와 보살은 다만 배운대로 머물러야 한다. 어쨌든 복덕이라고 하든 보시라고 하든 우리가 이 분별에서 이 생각에서 훌쩍 벗어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이렇게 분명하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거 하나만 이렇게 분명하면 이 일이지 다른 일은 없다. 오로지 그냥 이 일밖에 없다. 그냥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다른 일은 없어요. 그냥 이 일밖에 없어. 이 일은 없다. 그냥 이 일은 없다. 이렇게 변경하고 wells요.